22년도 해쪽파 판매.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 상품. 22년도 핵쪽파 판매합니다. 쪽파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치를 비롯하여 각종 요리에 민량념으로 널리 쓰이며 파전, 파김치 등에 이용됩니다. 판매가격 기장쪽파 1단 17,800원, 전라도쪽파 1단 17,800원, 택배비 4,000원 별도이며 1회 구매 시 5단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22년도 핵쪽파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계약재배.com 악재바드 4 memoria 전화주시면 매매unks